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던 전세계 어디를 살고 있던 우리가 가장 먼저 돈을 모으면서 또 경제적인 생활을 하면서 목표는 집을 갖고 싶은 내용입니다. 의식주가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미국의 60세 이후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미국에 관한 소식인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요. 한번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각 나라마다 연령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람들을 보통 얘기합니다.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보통 통칭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떨어져 있던 부부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게 중요한 얘기죠.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만나고 미루어졌던 결혼 생활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생겨난 세대로 우리가 보통 베이비붐 세대 혹은 베이비붐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 Z세대, MD세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참고 삼아서 상식적으로 한번 세대별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1945년서부터 1950년대 사이, 즉 이 시대 때 한국으로 본다 하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겪은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산업화 세대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비붐 세대를 1950년대부터 1963년도 세대로서 한국 같은 경우는 5.16과 새마을운동을 겪은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86세대라고 또 있습니다. 386세대가 사실 민주화운동을 겪은 세대로서 1960년도서부터 1969년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X세대란 말을 오늘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X세대로서는 1970년부터 198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성수대교의 붕괴와 상풍백화점의 붕괴 세대를 겪은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있죠.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부터 1996년 사이에 한국에서는 월드컵 경기가 있었고요. 외환위기를 겪었고요. 금융위기를 겪은 세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Z세대라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태어나서 금융위기와 정보기술과 IT를 겪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세대가 MG세대, MZ세대죠. 그것은 이제 밀레니얼, 앞서 말씀드린 밀레니얼과 Z세대, Z세대를 플러스한 MG세대를 통칭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를 많이 통칭할 거고요. 그 다음에 X세대와 MG세대 전인 Z세대를 오늘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세대별의 기간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들으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상실적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오늘 영상 짚어보겠습니다. 스쿼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쿼팅이라고도 합니다. 무단 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비어있는 건축물의 위법으로서 점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주거공간 혹은 모임장소로 이용하는 겁니다. 배째라는 거죠.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살고 있으면서 내가 집주인이냐?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주인이 나가라. 내 집을 비워달라고 해도 나몰랑이라는 그런 분위기. 우리는 집을 소유하는 연령층을 크게 세 종류의 세대, 제너레이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G세대, Z세대와 386세대,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Z세대 중에서 31%가 높은 주택가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라면서 폴춘지가 2024년 1월 7일 보도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주택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힘쓰고 있고 몰게지가 높은 상황에서 주택정부 보조 프로그램, 내 생에 처음 주택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프로그램, 낮은 이자율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주택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고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의 주택문제는 더 심각해진 여파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건축 자재의 비용들이 크게 상승을 했죠. 한국도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인건비도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그만 지역에서 재건축은 상당히 진척이 어렵고 지금 현재의 진행이 되지 잘 않는 분위기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자재의 비용이 오르고 있고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오른 상태입니다. 사람 구하기도 힘들죠. 은행 모계지의 이자율은 당연히 상승을 해서 현재 방송 날짜를 본다고 하면 8%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등으로 좀 더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더욱이 렌트비의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서 평균 렌트비를 지불하려면 중위소득의 상위 30%에 톡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설문조사 업체 중에서 크레틱 카르마라는 곳이 있는데요. 미국 성인의 1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Z세대의 3분의 1은 집을 빌리는 렌트나 집을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바잉을 할 여유가 아예 없다라는 이유로서 부모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모는 나이가 몇 세대의 나이가 될까요? 대략 60세에서 70세 사이대의 부모가 가장 많을 겁니다. Z세대라는 것은 199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서 이 중 18세 이상이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인가요? 대학을 졸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이죠. 신혼살림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기 위한 안정된 조그만 콘도라든지 호압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조차 3분의 1은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한 집을 사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전액 현금 구매자나 보유 자금이 많은 사람에게 현재 팔릴 가능성이 더 높은 주택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매수자, 집을 사는 사람은 나이가 보통은 많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집을 바잉을 하는 데에 유리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세대의 사람들은 주택을 매도해서 즉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NAR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 매도자 즉 판 사람의 평균 나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60세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매물이 워낙 적은 시장에서 매도자는 계약금을 많이 걸거나 신용이 좋아서 크레딧이 좋은 상태에서 밸런스, 잔금을 치르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액 현금 지급에 대한 여력이 가장 매력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레딧이 스코어가 좋은 사람들이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인 Z세대나 30, 40대의 세대보다는 60세 이상인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집 매매를 하는데 유리한 사람이고 가장 많은 주택 매매를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전통으로는요. 모계지가 상승이 되고 있고 주택 매매의 매수 건수가 갑자기 급격히 악화되면서 주택을 파는 사람이나 또 구입하는 사람들이나 평균 소득은 작년에 8만 8천 달러였다고 합니다. 약 1억 1,6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2024년도에는 10만 7천 달러로서 22%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값이 그만큼 더 올라간 거고요. 들어가는 부대 경비들이 그만큼 올라간 거죠. 이것은 사상 최대의 상승률로서 미국에서 가정의 중간 소득을 보통 7만 5천 달러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로는 얼마인가요? 9,900만 원 정도, 대략 1억 정도가 되는 거죠. 감안하면 대부분의 미국의 가구는 주택을 소유하기가 어려워진 셈이 되는 겁니다. 지난 2년간 모계지 금리는 급등을 했습니다. 떨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2024년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날짜까지는 금리 인하가 자꾸 물 건너가고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매물도 매우 적습니다. 주택을 짓는 일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계속 상승해 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부동산 중개업체 중에 하나가 레드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2022년 인구조사 데이터 분석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3개 이상의 침실, 베드룸이 있는 주택을 보통은 중대형으로 분류를 하고 중대형의 주택의 약 28%는 혼자 살거나 둘이 살고 있는 60세에서 78세 사이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요? 베이비부머 세대인 겁니다. 미국에서 올해 주택을 재매수한 즉 다시 바잉한 사람들의 중간 나이가 58세라고 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올해 주택 매수자의 평균 소득은 작년에 비해서 22%나 뛰어오르고 10만 7천 달러, 약 1억 4천 150만 원이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 비즈니스 등 미국의 주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의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기준입니다. 올해 주택 재바잉을 하는 사람들 즉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적이 있는 매수자 즉 내가 한번 집을 사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중위 연령이 58세라고 밝힌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가 있습니다. 몰게지 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급등을 하면서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수요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즉 내가 결론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 생각이 없는 거죠. 왜? 내가 판다면 집이 없이 산다면 모르지만 아니면 집을 막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집을 한 개나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는 내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고 하나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 집을 팔고서는 지금의 상황의 분위기만큼의 집을 다시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30년 고정금리, 모게지 금리가 8%에 육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택 경기 침체가 오래 가지 않는 것은 나이가 많고 이전에 집을 팔아서 보유한 자금이 풍부한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새로운 매수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작년에 59세보다는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1981년에 36세보다는 크게 높아진 수치라고 본다고 합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는 자녀를 독립시켰죠, 이미 나이가.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한 사람이나 부부, 2인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자녀를 독립시킨 다음에 다음 세대가 X세대, 즉 현재의 32세에서 47세는 혼자 살거나 둘이 살면서 대형주택, 중대형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밀레니얼 세대라고 있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직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대형주택에 사는 비율도 14% 정도로서 부모 세대보다는 훨씬 적다고 합니다. 또 좀 더 낮춰보면 30세 미만 주택 구매자의 40%는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Z세대의 30%와 밀레니얼 세대의 39%가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족의 재정 능력에 의존을 하고 있다. 즉 엄마, 아빠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Z세대한테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미국 성인의 24%가 더 이상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그렇죠.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국책 모계지 업체인 페니메이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미국인 대부분은 이사할 생각이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넓은 집을 주로 소유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아이들을 독립시키고도 여전히 집을 팔거나 옮기지 않을 것이라는 앞으로의 분위기의 예측이 나온 겁니다. 침체된 미국 주택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향후 주택을 내놓아야지만 거래가 활발해지는데 그러한 전망이 또 기대가 됐는데 이 데이터상으로는 실제 그렇게 되고 있지가 전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큰 집에 만족하며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부동산 대출금도 다 갚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이 집을 팔더라도 똑같은 환경에 주택의 분위기 내가 손수 지었었던 이 집의 땅의 앞뒤의 텃밭 그리고 내가 중간중간마다 소리 보수했었던 애정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똑같은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2014년 무렵에 67세에서 84세의 범위에 있었던 부모 세대의 앞세대인 우리가 말하는 Silent Generation, 침묵 세대는 방이 3개 이상인 주택의 16%만이 소유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하고 다르게 지금의 2024년이 된 현재의 베이비 부모 세대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나이가 됐죠. 똑같은 나이가 됐는데 미국의 대형 주택의 4개 중에 한 개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25%가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전체 주택 자산의 32조 달러 중에서 전체의 베이비 부모 세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모 세대가 가진 대규모의 주택들이 아이들을 독립시킨 이후에 가족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한 번의 주택시장이 매물로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었는데 불구하고 부동산 전문 회사들의 의견에 따른다면 과거에 금리가 낮고 주택담보대출이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새로운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주택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살겠다. 꿈쩍하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을 걷는 거죠. 왜? 소득은 없으니까. 소득이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주택 매입의 수요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낮은 금리도 없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팔지 않겠다. 그러므로 전체 미국의 주택시장의 분위기는 제한된 주택 공급량과 집값 상승에 대해서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부채질이 되고 있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의 주택은 빠르게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주거 환경을 옮기려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왜? 재택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대한 중요성, 내가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나는데 낮은 주택담보 제출 금리가 현재 없고 주택 수요에 대한 부분은 많은데 주택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지금 주택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겁니다.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해서 집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2019년부터 올해까지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14.9%나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CNBC 방송 등 매체들이 얘기하기는 보유주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생애 첫 주택의 구매자들이 현재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더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높아지는 이자 부담으로써 주택 매입의 수요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봅니다. 이들이 주택시장에 집을 내놓지 않고 내놓을 수 없다라는 분위기 이들이 죽기 전까지는 신규 공급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공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없고 현재 주택시장에 앞으로도 재고가 많이 쌓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는 자신의 주택을 되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많은 재산이나 부를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주택의 평균 가격은 부모 세대가 처음 주택을 구입했었던 시기 언제일까요? 대략 1970년대의 초반 대비해서 10배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어떤 자산의 규모보다도 크고 상승도 빠른 편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주택의 시장의 상황은 모든 세대에 대해서 암울한데 세입자든 첫 생애로 내가 집을 구입할 사람들은 구입할 수가 없고 주택 소유자의 입장에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재산이 늘어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쿼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단 거주. 다른 사람의 집이 비어있는 곳에 들어가서 나 배째라 하는 듯이 살고 있는 그러한 현상. 주거 공간 혹은 모임 장소로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이용해버리는 것. 대개의 경우는 스쿼트는 소유주의 의사에 반하거나 혹은 그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쉽게 얘기를 드리면 내가 한 6개월 정도는 플로리다에 가서 삽니다. 집이 비어있는 거죠. 이 집에 들어와서 그냥 사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처음에 렌트를 하겠다라고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세를 내지 않고 렌트를 내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스쿼트는 시골보다는 도시의 지역 특히 황폐화된 도시지역에서 흔히 일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예명 스쿼터 라고 불리우는 주택 무단 점유자들의 문제가 최근 급증을 하면서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멀쩡히 있는데도 외부인이나 노숙인이 불법 침입을 해서 소유권을 행세하고 있는 스쿼팅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당국이 여론 등살의 법정에 서게 되는 모습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이자 있었던 일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땅에 가서 내가 울타리 쳐놓고 이건 내 땅 하면 되던 시대. 땅이 아무도 보이지 않고 사람이 아예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말뚝 박아놓고 내 땅이다 라고 하면 되던 시대. 그것을 오히려 또 정책에 대해서 방관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바랬었던 미국의 초창기 때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해서 집에 와서 집주인이 따져 물으면서 나가라고 물건 빼는 일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따지면서 집주인이 자주 방문하면 접근 금지 명령까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것은 민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경찰이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쫓여야 되나요? 고소를 해야 됩니다. 어떤 물리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치고받는 폭력이 일어났다 그러면 형사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분위기 쪽에서 집에 집주인이 살고 있는 거주자한테 나가라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나가라고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주인은 고소를 해야 됩니다. 고소를 하다 보면 돈은 누가 드나요? 결국은 집주인이 돈이 드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은 나중에 와서 어떻게 하나요? 제발 나가만 좀 주십시오라고 돈 드릴 테니까 한 6개월치 돈 드릴 테니까 제발 집 좀 나가주세요. 이런 분위기들입니다. 미국의 언론들에 따르면 스쿼팅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최근에 1년에서 2년 사이에 뉴욕, 조지아,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주 등 미 전역에서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스쿼터들이라고 하죠. 이 스쿼터들은 주로 주인이 휴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침입을 하거나 주인이 사망으로 인해서 부동산 매물로 나온 빈 집들을 표적으로 삽는다고 합니다. 요즘에 어플을 쭉 보면서 집이 나오죠.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은 경우가 있고 부동산들이 내놓는데 언제부터 비어있었고 이 집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사진으로 다 보여줍니다. 이것을 표적으로 삽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집안을 페인트 칠을 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스타일로 그렇죠. 내 집도 아닌데 지네 집인 양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들어와서 약 파티 같은 거를 벌인다거나 집주인의 세간사리들을 뒤뜰에 놓고 다시 팝니다. 팔죠. 팔기까지 합니다. 또 집 자물쇠를 바꾸어서 가짜 임대 계약서를 해서 방을 임대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즉 쉐어를 하는 거죠. 룸메이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계약서조차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짜 계약서. 뉴욕시의 경우에는 불법 거주자가 30일 거주를 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인은 자물쇠를 갈거나 전기수도를 끊거나 세입자의 물품을 강제로 끌어내기를 할 수 없죠. 대부분의 주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이주비를 주지 않으면 그 않는다는 이유로 스쿼터들로부터 되레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뉴욕시 같은 경우의 법은 불법 거주자가 이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서 스쿼터들로부터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다라면서 부동산 전문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도 집주인이 최소한으로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하면서 스쿼팅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이다. 전체적인 미국의 분위기 속에서 왜? 살 집이 없고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왜 60세 이상인 베이비 부모세들은 집을 팔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갈 집이 현재 내가 팔면 그것보다 더 좋은 환경이나 더 좋은 집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만큼 집에 대해서 가치를 많이 얻어서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60세 이후 베이비 부모세들은 집 팔 생각이 없다. 결론적으로는 집을 구하려고 하는 세대들은 집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주택시장은 집 구하고 매매하는 일에 침체의 분위기이다. 물론 외부적인 분위기가 모기지 같은 것도 있으니 말입니다. 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이 늘 끊이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뉴욕키드리스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sabem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